언젠가 그 장관을 마음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간 그에게 나 이 말에 좋았으며 온 그대가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경호 형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코러스로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맞춤 보러 왔죠.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곳마다 떡상 시켜주는 스타 최종의 코러스 게임 아이돌 황태아 양미리. 샤이니스 백, 샤이니스 백, 샤이니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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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발동완사 코러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호 하세요. 좋았어. 좋았어. 좋으실게요, 형님. 인사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빗자루 대가리요? 오랜만에 듣네. 아예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 빗자루 대가리 같은데? 김경호 형님 아니야, 김경호. 박술녀야? 아니에요. 저 김경호예요, 김경호. 무야호요? 무야호? 이분이에요? 무야호일 거야. 두 분이시구나. 몰라요, TV로 안 봐서. 그래, 김경호 형님이잖아. 그래요? 아예 형님 오셨으니까 코러스 한 번 살짝 넣어드려봐. 아, 코러스 한 번 넣어드려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귀에 한 번 주세요. 오케이, 귀에 드릴게요. 어떤 곡 부르실 거예요? 우선 나를 슬프게 한다고 한번 해 주실래요? 야, 이거 너무 좋지. 뭐 술을 푸게 한다고? 뭐야, 주정빙이야? 몰라요. 일단 그 듣고 노를 모르겠고. 그냥 저희가 프리스타일로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맘매기론.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쌍욕하고 나야라며 말을 꺼내도 쌍욕 먹고 누군지 한 번에 아르네 박수무당 백년산의 아기 동작 구타려면 500만 원 쇼윈도의 관리 셔츠를 보면 톰 브라운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조세호 너의 지갑 속에 로또 자동 항상 간직돼 5천 원치 한 개를 안 맞네. 카메라 살 거야. 아이씨. 사랑해요, 연애가 주제. 지금 이 순재 내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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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그간 너를 맘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황동민 튜기로 달려간 그에게 날 기발해 좋으며 한 번에 30밖에 못 뽑아요 내가 사랑이 울리네 신나면 그 한 여자가 하나, 둘. 김영호 찬스로 내게 아이가 있어 삶의 성원 불화 고마워 나 지금 솜사랑으로 만들어줄게 윙윙윙 그 소련이 내려와 고마워 야 기가 내기다 완벽했다 어땠어요?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어, 그래요? 잘했어요 어, 잘했어 이 정도면 오중이 또중이들 치고는 잘한 거야 잠바리들 중에 선트럭이야 지금까지 근데 조금 부족해 제가 부족하다고 아니, 고음 치는데 시원하게 쫙 가야지 락커 아니에요, 이분? 몇 옥탑으로 풀어요? 우리 형 82옥탑으로 못 풀어요 82옥탑으로 82옥탑으로 어떻게 올려요 야, 이분이 아주 고음이 형편없어 잘 들어요 고음 부를 때는 여기로 부르는 거예요 어, 당연하죠 지금 이 머리카락 부르잖아 쭉쭉 질려서 확 가야죠 안 되겠어요 다음 곡을 해 주지 않아 주지는 우리가 샤우팅을 해서 잔을 깨면은 우리가 해 줄게요 아, 테스트를 한 번 해서 잔을 깨라고요? 아, 그럼 못 깨요? 호기심 전국 옛날에 안 봤어요? 잔을 깨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샤우팅하는 분 아니에요 그게 몇 시간이 걸쳐가지고 겨우 깨진 거를 저보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깨라고 야, 아주 그런 것도 못하면서 노래를 한다고 그러나 큰일이야 수준미달이야 돌아와봐, 들어와봐라 세팅해봐 형, 쟤는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는 와인잔이었잖아요 와인잔이지? 와인잔은? 형, 쟤 뭐야? 이걸 어디다 대고 불러요? 빗자루 씨, 이리 와보세요 한번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배워보세요 어떻게 고음이 올라왔는지 제가 이걸 잔을 깨볼게요 고음이 뭔지 일단 목부터 좀 볼게요 와, 와, 와 와, 와와 정말 그냥 갈지 오, 아, 이게 못 controlled 자, 준비 와, 와, 와 시작 와오, 와 형, 이게 되네 봤어요? 아, 되네 이게 이게 샤워링이에요 네, 샤워링? 여기로 불러야지 자꾸 이리 부리가 안되는 거예요 아, 머리 깨진뻔했다. 놀라라. 이게 웬일이야. 여기를 보고 소리를 진정하게 치면 터집니다. 아셨죠? 육성음 부르다가 톤 바꿔서 샤우팅까지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네, 알았어요. 황제! 야, 이 사람아! 어디 터트린 거야? 잠깐만. 자기야! 어디가 터진 거냐, 황태야! 어, 놀라라. 자, 일어나, 일어나. 야, 황태야. 저 사람이... 왜 깨지냐? 잔은 안 깨지고 왜... 이 사람 아우팅 어땠냐? 이런 짓이야! 당신 감안 안 둬! 아니, 잔은 안 깨지고 그러면... 아니요, 잔 보다 소중하다고 충분히 깼어요. 됐어! 잔은 못 깨졌는데... 여드름 다 터졌어, 됐어! 여드름 아니야! 합격! 여드름 아니야? 자, 합격이요. 이 정도 고음이면 다음 곡 불러주면 합니다. 이 정도면 합격인 거예요? 네, 코러스 받아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다음 곡은 뭘로 하시겠어요? 또 이 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곡이요? 금지된 사랑. 저기 뭐 금지된 사랑. 거기다 제가 코러스 안꿈꿈 시원하게 한번 드릴게요. 오메가! 좋아요. 깜짝이야. 우리도 시원하게 들을까나? 우리 빗자루 씨도 시원하게 질러요.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건방진 빗자루 대가리가 드디어 사이코러스에 나왔다! 형님, 이 노래 간주가 30초라던데 듣기 싫은데 간주 점프 좀 할게요. 좋지, 잘라라! 단점! 울지마 재수없게 여기에 새겨진 키스마크 우리 이름을 봐 김수, 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사 서중한 초대장이 엄명수의 세 번째 결혼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젖어버리잖아 자나자나 여기 있잖아 세 번째 축의금 여기 있잖아 한마디더러지 너의 가족들이 백가족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니 너의 뒤에 숨어서 언젠가 만 용서하라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그날이 올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강인이가 똥을 뿌려 저도 안 가져 안 가져 적금 묻고 복세 편살 오줌 사고 손 씻기 선빵 날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산들리 바다로 둘러싸인 바로 그 나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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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으면 해외 떠나 세부가서 홈핑 투어 마지막 날 발말사지 낙낙 맞다 칠 거니까 움직이면 허리 나간다 세상의 복수를 엉덩이에 약신 엉덩이 이리 나와 두 대 더 맞아 나이 많은 꼰대도 나이 많은 꼰대도 널 위해 견딜게 자, 오늘 게스트에 발맞은 흑수효과를 준비해 봤습니다 불꽃! 여러분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만큼만 준비해 봅니다 그래도 최고의 낙호가 당하니 CJ 고이 감독이 돈 좀 드려 꽃가루를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고비 감당핀이가 아니다 그 돈이면 우리 외식이라도 한 번 더 아니게 낳았다고 무기는 건 우리 광주완이 아닙니다 주름으로 반만 받겠다면서 저희 3위를 누려 꽃가루를 주어있습니다 형님 꽃가루! 3,000! 3,000원어치! 3,000원어치! 네 자,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생거리에 이도록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부리고 장치! 공단, 공단! 이분이 대한민국 극악 프로그램과 핵사장에 넣었다면 수많은 관중 위로 앞둘버리죠 경호 중에 경호! 경호 없이! 상한 친구들! 우리가 귀한 분 모셔놓고 미친 소리도 했습니다 90년대에서 사람 나타나 전 국민에게 꿈과 피난을 쌓아있죠 90년대 최고의 스타 세종엑스포 꾸금돌이! 오케이! 이걸로! 빅지 스캔! 아이아이! 분명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 봐 사랑한다 그 말조차 이젠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거지 박사 주세요! 황시윤 샤니스! 안녕하세요 여기 어찌가들이세요? 코러스 맛집이라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가슴보다 떡상 시켜주는 사체조기 코러스계 아이돌 황태하! 양미리! 드디어 보내요! 샤니스 백! 샤니스 백! 샤니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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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을 발동 가서 코러스 해보세요 새! 새! 안녕하세요 자 황태하님 자 앞으로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그 유명한 유명한 황태하님입니다 자 인스타에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포스부터 다르네요 아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는 황치혈입니다 씨액이요? 씨 이름으로 전화주셨어요? 그건 아니죠 황치혈 황치... 아 이가 누런 사람이구나 이해해보세요 담배 많이 비나 보는데? 황치혈 황치혈? 뭐라는 거지? 황치혈이 열랄이 열랄이 열랄정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이 기네요 조잡해! 뭐가 조잡해! 뭐가 조잡해! 황치혈 씨 몰라! 넘었구나 스타 아니야 고해 불렀잖아 고해 불렀고 대박 났잖아 고해를 불러서 스타가 됐구나 대박 났어요 고해로 그럼 일단 저희가 이분 실력 모르니까 한번 그 고해에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거기다 한번 코러스를 넣어볼게요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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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야 돼요 그래야 뒷곡 뭐 신곡인지 무슨 모르겠어요 당신 노래 오케이 오케이 할지 말지는 여기서 정할 거예요 잘 불러야 돼요 오케이 잘 불러올게요 오케이 테스트 한다고요 고해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어찌합니까 자유로워서 급동 말이여 어떻게 할까요 암은 열고 뒷문 열어 그 사이에서 똥 싸보자 이제는 감히 넓은 감히 그녀를 업어치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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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쥐 조용히 나조차 친환경전기차 다조차도 모르게 내 중에 가장 유명한 건 테슬라가 있지요 잊은 저 죽은 저 꽥보다 산다는 곳 수산시장의 동태 눈깔이 흐리멍텅하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아셨죠? 알고 사야 돼 세상의 비난도 비만도 잊어보일 모습도 실미도 어두다 날 쏘고 가라 알지마 비명감 변명입니다 두렵지마 아일로 온몸으로 가자 사랑 야구 사랑 합니다 아들 밖으로 야구 보러가면 고백 시청률은 내려와 야구 보러가면 시청률이 내려와요 야구 보러가면 시청률이 내려와요 팩트야 팩트 아니 인이어 잘못 낀 것 같은데 인이어 그 MR보다 목소리 더 큰 것 같은데 잘 들어 여기는 우리 위주야 그러니까 가수 위주 아니에요 너무 잘 들릴 거 너무 좋다 그쵸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어요 아니 생각보다 이분 노래 꽤 잘하네 실력 있는 시민이니까 팩트야 어땠니? 결론데 얘는 노래패고 나머지 스타성이 전혀 없어 하신 게 1도 없어 당신 여기 나온 게 스타 되고 싶어 나왔죠?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스타 될 수 없어요 딱 여기서 스타 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짱까? 우짱 갑자기? 아니 내가 듣기로는 아니 누룽이씨가 몸이 좋다만 듣기로는 누룽이 좋다만 민소매 아 민소매 아 저기 뭐야 버스실 거예요 그러면? 민소매 잠깐만 알게 되면 거칠 거 하나만 우리가 당신 여기서 스타 만들어 드릴게 아 알잖아 나 센스 있는 거 예? 절로 안 봐요 당신? 아니요 어우 뭐야 어휴 나한테 나한테 예? 어우 뭐야 얘 팔 근육 좀 봐 어우 어우 좋아 아 아프지 않네 좋아요 당신 이리 와 이걸로는 스타 안 돼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와봐 이제 너 스타로 가는 길에 들어간다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럼 꼬끼리만 걷게 해줄게 자 이리 와요 야 너 됐다 이제 뭘 쳐다봐 갖고 와 야 쟤는 진짜 불쌍하다 마이크도 없어서 대꾸도 못한다 쟤는 그냥 눈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 갖고 이거 지가 한번 치고 딱 이렇게 이렇게 감독님 이거 제대로 따라야 돼요 이거 계속 써야 되니까 오케이 불쌍으로 따라 준비됐으면 징 쳐요 이거 끝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쳐봐 일단 치고 저거 봐 포즈 봐줄게 세게 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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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타로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아니 치고서는 뭔가 아 뭔가 이런 표주든 이렇게 약간 세리머니 같은 거 강한 거야 이게 이건 좀 그렇지 않은 거 야 그거야 스타로 가는 길이야 그럼 치고 나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는 게 얼마나 좋겠냐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감독님 제대로 따줘야 돼요 갑니다 그렇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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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2021년도에 제일 불어온 애다 자 됐어 저기 누렁이 씨리로 와봐요 나 이 사람 노래 거 다 불러줄게 진짜로? 완벽하게 스타 한 번 만들어줘 힘 한 번 실어주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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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됐다 왜요? 신곡이 신곡이 나왔어요? 네 신곡이 나왔는데 안녕이란 이라는 노래 안녕이란 그러면 형 어쩔 수 없다 얘 지금 가진 게 좀 그러니까 형 힘 한 번 실어줘 형 그거 써 오케이 저희가 특효 다 써드릴게요 특효? 자 보람아 나와봐라 이거 싸이 나오면 쓰려고 했는데 징치기 잘했네 징치기 잘했어 징치기 가는 거야 징치기 가는 거야 야 보람아 야 보람아 너 아니 특효가 이렇게 많아? 난 얘가 특효가 아니 아니 너 매주 왜 여기다 힘을 실어? 특효가 이렇게 많아 지금 그럼 몇 가지 여기에 불꽃, 꽃가루, 파이어 스모그 뭐 스모그 다 있어요 하나 저희가 딱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불꽃 하고 싶어요 원래 발라드 할 때는 불꽃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멋있지 하나 뽑으세요 오케이 불꽃, 불꽃 이거 원래 함부로 안 주는 건데 큰 돈 쓰자 형태야 징쳐가지고 그런 거야? 와이어 이거 까탈스러운 거 뽑았냐 와이어 이거 액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 형 근데 이런 잔바리들이 저 와이어 벌써 타도 되는 거야? 나 10년 넘었는데 나도 못 탔어 저거 스타로 가는 지름길이잖아 여기 내가 이 무대 맛보면 다른 데 못 가는데 와이어 우리 받아들일게요 아니 근데 다른 효과가 뭐가 있는지 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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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 잘한다 잘한다, 굉장히 좋아 이게 또 와이어까지 추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와이어? 이거 진짜 리얼 와이어야 이게 되게 괜찮은데 야, 너도 처음이지만 우리도 처음이야 왜? 야, 그럼 안전한 거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야 지금 안 올라가요 우리의 아아 내 입에서 큐하면 올라가지 아, 그렇지 겁먹지 말고 마이크 드시고요 안영이랑 오케이 황태아 이번에 와이어 쇼와 함께 스탑을 만들어드리자 안 끄면 스탑 만들어드릴게요 준비해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5 4 3 2 1 시작 구네영 때문에 난 나허았나 네가 없는 내 방 안에 그리고 털바털 노세범 파우더 어서 가져가 유라이크 너의 미소를 얼굴 다 찢어져 이제는 또 다시 볼 수 없다는 공진단 영차 영차라, 영차 다 찢어진다 너가 짖지 않아 안아나 안아꾼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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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 잘하고 있지? 아직 안 가는데? 그래?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삼켰던 말들 동쪽 가여줄 수 없었어 라비란 허령만 태양 나만 바라봐 대파 한 달 너무 비싸 달려 대파 키워보자 묵은지 차가짐 그리운 맘 다시 네 이름만 모른다 돌아올까봐 황치열 와이어 쇼 황치열이 온다고 해서 CJ에서 돈 좀 썼습니다 와이어 상처를 놓지 잠깐만 어떻게 정박이요 뭐야 너 정박이라고 했어 내 차지도 고애야되만 끌렀지 고애야되만 끌렀지 그거 동작으로 다 말이다 황치열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죠 시현아 그래 가자 사랑한다 그 날조차 이젠 다 부지런 바이어 수치풀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내 떨릴 순 없는 건지 그리운 맘 황치열이 민망할까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우리에게 차가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황차 조국구였습니다 외모면 외모 사랑하는 사랑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조개하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재능이면 재능 82년 황치열이라면 2분이 딱 떠오르죠 황제성 불러 불러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 봐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모두 다 부지런 우주 1,000원 승리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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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 스타다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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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